그러니까 가치를 저장하는 가장 좋은 돈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이때 견딜 것이다. 최 기자님께서는 비트코인이 올 하반기 내년에 어떤 모습으로 또 등장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트럼프가 되면 암호화폐 진영에 좋은 게 맞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그 얘기를 들으려고 다 한 건데 왜냐하면 이제 최 기자님한테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여태까지 금리가 오르는 시기를 경험한 적이 없었었다. 이번이 처음 겪은 것이다. 그리고 태생적인 환경이었던 금리 인하 유동성에 풀리는 조건 내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되면. 그렇죠. 그 말이 참 물속에서 나왔으니까 돌아가는 건데. 그런데 단지 금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더라도 여러분 레이달리오의 경제가 움직이는 법 경제 사이클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거든요. 뭐냐면 생산성 곡선이 있고 생산성 곡선 위에서 단기 사이클이 왔다 갔다 해요. 이 단기 사이클 상에서는 금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자산 가격이 끊임없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생산성은 계속해서 올라가요. 그런데 디레버리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견디다 견디다가 이런 작은 사이클이 쌓이다가 보면 부채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경제가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든 상황이 오게 되면 왜냐하면 단기 사이클 상에서 부채로 이렇게 삶을 살았던 건 뭐냐면 생산성을 초과해갖고 과도한 소비를 실력 대비 소비가 너무 많았던 거거든요. 실력 대비 소비가 너무 많았던 건데 이게 한 번씩은 꼭 조정을 거쳐요. 그렇게 되면 그때가 디레버리징인데 비관론자들이 맨날 경제가 망할 거라고 하는데 안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디레버리징이 장기 사이클일 경우는 경제가 망하는데 장기 사이클일 경우에는 망할 것 같으면 또 정부가 완화 정책을 해가지고 다시 올리고 다시 올리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염없이 갈 수는 없다. 하염없이 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온다 해서 장기 사이클을 레이달리오가 한 70년 이상으로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굉장히 장기 호황을 겪다가 2008년에 디레버리징이 온 거거든요. 사실상. 디레버리징이 왔는데 그때 이제 버넨키가 나와서 돈을 더 풀었어요. 상식 이상으로 돈을 풀어서 헬리콥터 머니를 갖다가 해가지고 디레버리징을 하려다가 위축되니까 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때 푼 것보다 몇 배를 더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레버리징이 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트코인. 올려는 걸 밀었군요. 계속. 네. 그럼 비트코인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런 단기 사이클상에서 소폭 조정은 받겠지만 장기 사이클상 비트코인은 경기가 설령 이렇게 크래시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럴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통합행창에 따른 자산가격 거품이 붕괴하는 거거든요. 디레버리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자산이 가치가 떨어지는 걸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산가격은 돈이 풀려갖고 늘어난 거거든요. 돈이 풀려갖고 이렇게 올랐던 부분이 더 이상 돈의 힘으로 밀어올리지 못하고 폭락을 하게 되면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풍선이 터지죠. 네. 그러니까 지금 소사이클상에서 비트코인이 위험자산처럼 같이 움직인다고 이때 가치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이때는 비트코인이 지금 비트코인을 주장하거나 저것처럼 비트코인이 위험헤지수단 인플레이션헤지수단이고 디플레이션에도 견딜 수 있는 화폐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가치를 저장하는 가장 좋은 돈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이때 견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다른 나쁜 자산의 피해신에 있던 돈들이 비트코인으로 도피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이 그래도 견뎌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예 그런 시기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가 이제 기업, 경제, 국제적인 이야기, 정부 얘기까지 지금 해봤는데 개인 투자자분들 얘기도 잠깐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트코인 주변 보면 유튜브도 그렇고 주변 심지어 신문에서도 비트코인이 좋은 투자처라는 것을 넌지시 혹은 대놓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 7만에서 6만 왔다 갔다 하지만 비싸잖아요. 한계로만 봤을 때는 이때는 비트코인 어떻게 투자를 해도 되는지 지금부터 해도 되는지 저는 해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투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비트코인을 투자가 아니라 저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축이라고. 비트코인을 투자수단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레버리지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차트를 보고서 여기가 올랐네 내렸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는 그렇게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방법론이니까 네. 방법론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는 차트라든지 레버리지에 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이제 그런 투자로서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거는 비트코인은 가장 좋은 돈으로서 세상에 있는 상당한 가치를 제가 조금 위에서부터 계속 드린 말씀처럼 이렇게 흡수해 된다고 하면 적어도 금의 가치는 갈 수 있다. 인류 역사 수천 년을 이렇게 가치 저장 수단으로 가져온 금의 가치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금이 어느 정도에 지금 금이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16조 달러 정도 시가총액이고 비트코인은 1조 2천억 달러 정도 시가총액이거든요.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비트코인도 작은 건 아니죠. 작은 건 아니지만 비트코인이라는 게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돈의 정의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돈은 뭐냐면 내가 여기다가 내 가치를 넣어놔야지 하고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갖다가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가격이 올라요. 가격이 올랐을 경우에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저걸 만들면 저걸 시장에 내놓으면 내가 큰 부자가 되겠구나 해가지고 공급량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늘리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중세 지나고 나서 산업화 들어가면서 연금술. 금을 만들려고. 유럽이 이제 근본위제 했을 때 연금술 했는데 끝내 못 만들었잖아요. 화학은 엄청 발달을 했지만. 그런데 이렇게 한 금이 연간 이렇게 지금까지 공급된 총량 대비 새로 공급되는 희소성이 1 내지 2%인데 비트코인이 이번 반간기를 지나면서 한 0.8%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금보다 희소성이 더 높아진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낮다.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낮은 거죠. 기존 공급량 대비 1년에 늘어나는 인플레이션율이 낮다. 낮다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가치 저장수단으로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라고 하면 금을 쫓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금을 쫓아간다고 하면 그게 이제 100만 달러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된다는 얘기군요. 그게 100만 달러가 되는 거고 캐시오드 같은 경우는 가치 저장수단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아까 말한 p2p화폐로서 사람들이 보관하는 수요 그리고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이용해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수요 이런 것들 다 포함해 가지고 그러니까 리저브 커런시로서의 수요 이런 거는 가치 저장수단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전쟁이 난 국가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도망가야 될 때 쓰는 수요 이런 걸 캐시오드는 다 따로따로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딱 개념한 거 있고 가치 저장으로만 됐을 때도 100만 달러 정도는 되는데 이게 하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이 계속 떠들고 이게 그렇다고 믿어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기업들도 늘어나고 그러면 한 5년도 걸릴 수 있고 10년도 걸릴 수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하면 거래소도 해킹당했다가 금리를 올렸다가 이런 변수들이 계속 생길 거 아닙니까 온갖 일이 생기겠죠.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가격이 그때그때 변동되는 요인들인데 비트코인의 장기적 가치는 이런 움직임을 극복해 나가서 결국에 본질적으로는 금과 같은 가치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지금보다 뭐 한 15배에서 20배는 오르니까 이거를 트레이딩을 하지 말고 능력 있는 분들은 하시는데 내가 생업에 종사하고 내가 하는 일을 재밌게 하면서 내 삶을 사는데 내가 내 일한 걸 갖다가 저축을 해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인플레이션도 해치되고 어느 정도 수독을 얻고 너도저고자 하면 이것보다 좋은 자산은 없다. 신경 안 쓰고 갖고 있으면 되는데 왜 다른 걸 해가지고 다른 거 하려면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시는 건 좋은데 그만한 실력이 안 되면서 그냥 누구 쫓아가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당하고 리딩방 그런 것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는 것보다는 그냥 안정적으로 일단 내가 어떤 일이 생겨도 지킬 수 있는 분인 만큼 이렇게 저금을 꾸준히 해나가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는 지금 사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트레이딩 개념으로는 내일 모레 20% 떨어지지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거 맞추는 분은 그야말로 전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일 거고 저는 그 부분은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릅니다. 뭐 am 매니지먼트 라이브를 하지만 차트를 보는 것은 정말 하시는 분들 사고 나시는 분들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차트 하시는 분 중에 브래드 피트도 있고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차트라는 게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이렇게 통계적으로 묶어준 걸 분석하는 거라서 잘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적중률이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여러분들이 결국 판단을 하실 문제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는 이제 그런 트레이딩에 관해서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거의 없고 장기적인 저축수단으로서 일반적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이걸 갖다가 저축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트에서 말씀드립니다. 차트 분석은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반에 저희가 보내드리는 am 리포트 라이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트위터 창업자인 잭두씨 전제 블럭을 이끌고 있는데 이 양반도 최근에 이제 100만 달러 넘을 것이다. 2030년까지 14억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나라 헤드라인에 나오게 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조금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비트코인 하나에 14억이 되는 것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끄덕이고 있는 제 스스로도 상당히 기이하면서도 수긍이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잭두씨 같은 사람은 그렇게 더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양반은 이제 블록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보급도 하지만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비즈니스를 갖다 하다 보면서 스스로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도 비트코인을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솔루션 회사로 변신을 했거든요. 여기도 그렇고 그리고 페이팔 전 ceo도 지금 비트코인 라이트닝을 기업들이 도와주는 걸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하게 되면 당연히 비트코인이 이게 미래의 돈이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비트코인은 한 번도 해킹당하지 않았을 뿐더러 2,100만 개라는 작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디지털 골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은 또 프로토콜이에요. 프로토콜. 디지털에 코딩이 되어 있는 약속이거든요. 그럼 이 약속을 이용해 가지고 2위에다가 인터넷에 많은 기업들이 집을 지었지 않습니까? 플랫폼이라고. 네. 메타도 그렇고 우리나라 네이버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넷플릭스도 그렇고 수도 없이 많은 기업들이 그리고 지금 알리라든지 우리나라 쿠팡이라든지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것들이 디지털로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인터넷으로. 그런데 비트코인 위에 비트코인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인터넷 프로토콜을 활용해 가지고 이 기업들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이외에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생기고 있어요. 진짜 인터넷 위에 기업들 생긴 거하고 똑같아요. 비트코인 프로토콜을 활용한 기업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은 뭐냐면 우리가 메타의 주식을 보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 위에 뭐가 생기면 얘는 여기서 웹3를 한다고 하면 이 코인을 보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 프로토콜을 소유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남의 건가요? 뭐 그냥 공기 중에 있는 건 약간 그런 느낌이죠? 비트코인 프로토콜을 소유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돈으로서의 가치 플러스 가치의 네트워크로서 성장하는 외부의 가치를 흡수하게 되거든요. 만일 인터넷처럼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지금 인터넷처럼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인터넷 위에 아마존을 했고 인터넷 위에 메타를 했고 인터넷 위에 금융을 했던 우리나라 뭐 케이뱅크인가요? 인터넷은행? 카카오 뱅크. 카카오 케이뱅크. 케이뱅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하듯이 이외에 이 은행도 생기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인터넷도 이용하지만 비트코인의 뿌리를 박아야 돼요. 가치의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비트코인하고 뭘 섞어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잭도시는 100만 달러라고 얘기하고도 남죠. 왜냐하면 비트코인 자체의 가치에 공감을 해갖고 개인의 자유와 이런 걸 위해서 내가 비트코인을 위해서 일해야지 하다가 자기가 거기서 사업하면서 가능성까지 비즈니스 가능성까지 보니까 지금 돈 많이 벌고 있어요. 캐시앱 이런 걸로 비트코인 교환해 주고 그러면서요. 소상공인 pg 사업을 하면서 비트코인 교환해 주죠. 이득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참 요새는 저희가 예전에는 비트코인을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투자하고 얼만큼 오를 것이냐도 얘기했는데 특히 또 올해 들어서는 위에서 라이트닝 얘기도 있고요. L2 얘기도 있고 하다못해 어떤 사업이 생기고 있다. 이런 것도 많이 저희 입으로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 게 이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굉장히 격세지감을 많이 느끼는 오디놀즈 룬즈 BRC20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는데 물론 호불호라든지 평가가 엇갈리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그렇고 시장에 영향을 주는 마지막 포인트 하나 또 점검을 해보고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10월 되면은 시원한 바람이 좀 불게 되면은 호장이 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즈음에 또 하나 이벤트가 있는 게 대선이 미국에 있습니다. 최근에 바이든과 트럼프의 말말말 이랬고 암호화폐 관련된 얘기들이 갑자기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크립토 얘기를 할 줄 몰랐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에 거의 암호화폐에 대해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을 했죠. 같은 날이죠. 그 첫 번째로 이제 미 하원에서 결의안이 통과가 됐어요. 어떤 결의안이냐면은 그 SEC가 규정을 갖다 통해갖고 미국의 은행들이 커스터디를 못하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고객 자산을 갖다 이렇게 위탁받아서 보관만 해주는데 이걸 은행 자산으로 간주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대선 충당금이나 이런 걸 사투러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비닛을 못해요. 여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수료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 수가 있거든요.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암호화폐 업계가 아니라 이제 은행들이 불만 제기를 많이 했고 암호화폐 업계도 여기에 동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은행이라는 전통금융기관 속에 암호화폐 수탁 업무가 들어간다는 건 이게 또 제도권에 인정된 한 단계 더 진전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 결의안을 갖다 딱 통과했는데 그러니까 갠슬러가 만든 규칙을 의회가 안 돼 하고서 무효화시켰는데 바이든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거부권 행사할 거야 넘어오면 이래버렸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아무튼 고룽고룽하고 그런데 여기서 찬성을 할 때 민주당 의원 20명이 같이 찬성을 했어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재미있는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의회는 공화당은 일사불란하게 암호화폐 지지를 하고 있고 의회의 대다수 민주당은 오렌 의원을 필두로 해서 암호화폐에 반대하고 이 오렌 의원이 또 갠슬러의 영향력이 커가지고 의회하고 민주당하고 갠슬러는 반대를 하고 있고 이런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의회는 약간의 균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화당은 단일 대우고 그런데 트럼프가 그때 또 자기 별장 거기에서 마구 말한가요? 말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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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거기에서 자기 지지자들 모아놓고 내가 암호화폐 받겠다. 그러니까요. 허용하겠다. 대놓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일종의 화폐다. 그리고 쟤는 암호화폐가 뭔지도 모르는 애고 그러니까 암호화폐에 투자한 사람은 나 지지해야 된다. 맞아요. 그리고 저기 비트코인 매거진 대표가 또 그날 그 다음 날인가 뭐 하나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자기하고 트럼프하고 뭐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당선되면 당선돼서 취임되는 첫날에 암호화폐에 관한 어떤 행정명령 서명하겠다. 그걸 서명할 거다. 이렇게 발표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호적인 거. 그러면서 이제 또 1억 달러를 갖다 우리가 선거운동자금과 재판비용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조건이 달린 거예요. 지지선언 겸 이제 이런 조건으로 이렇게 정책이 나올 수도 있으니 지지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이제 표하고 돈이 필요한데 암호화폐 쪽에 이제 그걸 이렇게 요구한 거죠.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NFT도 발행을 하고 자기 한정판 신발을 갖다가 암호화폐를 벗고 팔면서 사업가 아니에요. 표만을 의식한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암호화폐가 돈으로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 라고 아주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거든요. 되더라.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되면은 이제 갠슬러는 이렇게 해임하겠죠. 임기가 남긴 했습니다만. 미국은 뭐 여권지이기 때문에요.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둘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가니까 임기가 언제까지는 모르지만은 미국은 대통령 바뀌면 싹 바꿔요. 우리나라처럼 임기가 보장돼 가지고 너 왜 안 나가고 뒤로 하고 이러다가 막 서로 충돌하고 그러지 않고 거기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딱 있어요. 거기 SEC도 아마 역관제 자리일 걸로 저는 아는데 아니면은 뭐 좀 버틸 수도 있겠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쫙 보자면 만약에 지금 막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트럼프가 다시 좀 전세가 역전한 것 같기도 한데 트럼프가 되면은 암호화폐 진영에 좋은 게 맞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그 얘기를 들으려고 다 한 건데 왜냐하면은 암호화폐하고 우호적으로도 얘기했고 그리고 갠슬러의 SEC가 그 제기하고 있는 소송도 갠슬러 짤르고 나면 그 힘을 잃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의하무야 되겠죠. 왜냐하면 부호 직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뭐 열심히 할 수는 있겠는데 신 암호화폐 인사를 거기다 갖다 놓으면 그 정책이 바뀌지 않겠어요? 무슨 정책을 할 때 SEC는 투표라는 구조니까 의원들이 그거는 항상 하는 건 아니고요. 5명 중에 3명이 찬성을 갖다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이더리움 ETF도 그러면은 거기에 좀 걸려있을 수도 있겠네요. 비트코인 ETF는 사실상 투표를 안 해도 됐어요. 안 해도 됐는데 투표를 해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투표를 해서 통과시키는데 갠슬러가 캐스팅 보스를 줬어요. 5명인데 그러니까 애초에 민주당 성향 의원이 3명이고 공화당 성향이 2명인데 그냥 갠슬러가 이제 법원 판결도 있으니까 그냥 할 줄 알았는데 일부러 그걸 위원회에 올려서 3대2로 해가지고 본인이 승인했다 티내면서 그래서 왜 그랬는지는 나중에 얘기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얘기는 했어요. 판결문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러면 바이든이 집권을 연이어서 하게 되면 이거 진짜 좀 더 쪼이길 수도 있겠네요. 이 암호화폐 시장을 더 쪼이긴 힘들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숫자는 48명인데 이거 영역을 같이 해주는 의원이 3명 더 있어서 51대49에요. 그리고 미국 의회의 특징이 있는데 미국이 상하 양원인데 상원과 하원이 동등합니다. 상원과 하원이 동등해가지고 법률안을 독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권란들이 있어요. 둘 다 이렇게 하원에서 상원으로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에요. 하원에서 상원으로 올라가는 거는 재정과 관련된 거 예산 세금 이런 거 있죠. 그것만 이제 둘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고 일반 법류라는 그냥 하원에서 직접 해서 대통령한테 송부를 하면 거부권이 어디 오게 되면 여기서 3분의 2가 찬성하면 그냥 끝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3분의 2는 얻을 수 없는 구조죠. 아직은 3분의 2는 얻을 수 없는 구조고 그러니까 핑퐁이 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상원에서 안 한다고 하더라도 하원에서 끊임없이 암호화폐 법률을 가지고 대통령을 압박하고 그럼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고 그러면 이제 법원의 결정에 이게 맡겨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또 법원입니까? 그런데 흐름상 그리고 지금 미국의 대법원 구조가 그렇게 공화당이 꼭 분리하지만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시대의 흐름은 암호화폐가 신산업으로서 계속해가지고 정부와 정치권을 성스택해 나가는 그러한 방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화당이 되면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불편은 하겠지만 대세는 투자자들도 좀 답답은 하겠지만 흐름은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미국인 유권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미국인들이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는 저희도 호기심 넘치게 지켜보면서 암호화폐에 좋은 정책들이 나와주기를 미국과 한국에서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대부분의 이야기는 들었는데 기관이 들어오고 금융사 하다못해 정부 그리고 트럼프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중요한 건 비트코인이 올해에 상당한 기로에 서 있는 여러 가지 변화를 맡고 있고 반감기도 지났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좀 더 나아지고 가치가 재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최 기자님께서는 비트코인이 올 하반기 내년에 어떤 모습으로 또 등장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어떤 모습이 될 건지는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저는 금리 정책에 매크로 변수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은 이제 상승 흐름을 탈 걸로 보는데 속도와 시간이 문제일 거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돈을 각국 정부가 다시 푸는 환경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게 푸는 환경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만일 관철이 된다면 그게 실현이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꽤 많이 오를 거다 가격도. 그렇게 보고 있고 떨어지더라도 오래 가지는 않을 테니까 견디면 되실 거다. 비트코인의 미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비트코인을 이렇게 간단 간단하게 정리를 하다면 미래에 대해서 글로벌 리저브머니를 꿈꾼다. 앞서 말씀 주신. 그리고 같이 인터넷이 정보의 네트워크였다면 비트코는 디지털 리저브머니 이후에는 가치의 네트워크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AI가 또 이렇게 마치 사람처럼 친절하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 이제 AI 경제활동도 많이 활성화될 텐데 그러한 디지털 경제활동의 중심 화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하나가 다 다른 의미를 담고 있네요. 그렇죠. 이제 금으로서의 글로벌 리저브머니 그리고 인터넷 같은 가치의 네트워크 그리고 그 AI와 호흡하는 디지털 경제의 중심 이런 걸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고유의 속성인 어떤 변하지 않는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발행량이 늘지가 않는다든지 해킹이 안 된다든지 그리고 탈중앙화돼서 누군가가 이걸 마음대로 바꾸지 못한다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모든 이에 대해 안 변한다는 게 뭐냐면 중립성이에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믿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 한 달 만에 이게 인플레이션 화폐로 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더리움이 인플레이션 화폐로 변한 이유가 뭐냐면 솔라나 때문에 그래요. 거래 속도가 느려는데 솔라나가 막 성장을 하다 보니까 애초에 또 좀 예정돼 있는 거지만 수수료를 갖다가 낮추면서 속도를 빨리게 하는 방법으로 이더리움이 노력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주변 경제 환경에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경쟁 관계 있는 애들이 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울트라 슈퍼머니라고 사운드머니라고 자랑을 했는데 솔라나라는 경쟁자가 나와서 비즈니스업으로 치고 나오니까 이더리움은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수수료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걸 소각해가지고 디플레이션 화폐가 됐었는데 수수료가 줄다 보니까 소각량이 줄어들어서 인플레이션으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검증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은 진짜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도 기존 기업과 달리 많은 알트코인이나 얘기하듯이 웹3로서의 탈중앙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예컨대 수위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한 걸 재단이 갖다 쓴다거나 아니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울트라 사운드머니라고 했다가 다른 경쟁 코인에 대항하기 위해서 소각정책을 좀 바꾼다거나 정책을 바꾼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언제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절대 안 변하는 고유의 속성. 이게 가장 강력한 겁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고유의 속성이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저거는 중립적인 것이다. 쟤는 중국 편이 아니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중국에는 이게 보니까 미국 편이 아니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중립국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누구나에게 다 열려있는 글로벌 리저브머니로 또 가고 같이 네트워크도 되고 디지털 경제활동의 중심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토씨도 훌륭합니다. 정말 그렇게 설계를 했다는 게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대단하군요. 최근에 기관과 개인이 기관이 늘어나고 많은 참여자들이 생기면서 비트코인을 두고 경쟁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좀 생기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오늘 최창환 선임 기자가 해주신 말씀들을 생각해보면 비트코인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함께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비트코인 콘텐츠 최창환의 비트매니아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또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녕 안녕